여비이이 살라미시오 연막 좀 칼라부아 나 에이에 있어서 연막 못 가는데? 아니 시벌 웨이 이스 능개오야 제게잇나 왜 욕을 해? 시바라 뭐? 나 안 해 수고 디언질 지오야 자, 다들 이런 경험 하나씩 있죠? 어, 없다고요? 지은양 알리스터 치고 체오두울래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릴 요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입니다 이 아스트라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전맵, 어디든지 상관없이 연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상황처럼 거리가 붙이고 연막까지 못하는 상황을 반대해줄 겁니다 이 아스트라의 역할고는 전략가 즉 연막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팀의 시야를 가리는 스킬이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 써주면 맨날 어둡고 침침하고 배라 연막만 보고 살았던 우리 팀과 심지어 적 팀들에게도 알록달록하고 이쁜 연막을 보여주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우리 팀이 설치한 스킬이 존재합니다 우리 팀이 설치한 스파이크에 아스트라가 뇌진탕을 먹이는데 저기 역동네 베이저 조슬랑 아스트라가 뇌진탕을 날리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는 원하는 곳에 콕 칸을 찍어서 뇌진탕을 날리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상위 보호하느라고 이 아스트라는 불교인이 뭔지 스킬을 쓸 때는 항상 명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걸 본 저 스킬이 팔빵에 마려워서 칼들과 조심히 접근하다가 마침 스킬을 풀고 총 대고 있는 아스트라에게 안하면 또 생홍구가 올려주는 버프가 있습니다 나는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전멜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면 거대한 연막 아니 장벽이 깔리게 됩니다 이 장벽은 추가에 막아줘서 항상 연막자 맞고 억가당하는 것이라 소리까지 막아줘서 팀원들한테 아니웨이 암부이점 웹 짜증이야 지발 워우 나아안헤이수고 디언점 이러면서 팀원들끼리 불화설이 터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니웨이 암부이점 아스트라 궁때문에 아하아규 로지알리 인정 정말 버디든지 깔 수 있는 연막 팀 내 불화설을 막아주는 수호자 알록달록한 연막으로 앙구건조증까지 해결해주는 힐러 지금 당장 사용하라고 친비오이아 음메 무슨일이야 지사인가 케이보니크 을리 요기 만히 나은지 요거 태은데이 철연 리원은 암바나 그렇네 이방장 새끼 우리 데려와 써놓고 출연료도 안주네 야 야 방장관이 출연료내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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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출연료 대신에 내가 더 좋은걸 줄게 퓨즈 뭔데 바로 다음 영상 출연껏 노즈 고마워 고마워 가위보